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계획 수립에 강한 추동력을 위해 열렸는데 어떤 논의들이 오갔습니까?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전의 국방제역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국방부에서 수립한 국방혁신 4.0의 기본 개념에 관해서 설명을 한 후에 외부 안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국방혁신 4.0의 목표 그리고 5대 추진 분야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첨단과학기술의 국방 진입 속도와 범위를 확장하는 국방연구개발 및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국방혁신 4.0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서 군산학연통합의 국방연구개발체계로 개편하고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분야로 국방 전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로봇 전투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군구조 및 국방운영 최적화로 이를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구조로 혁신하고 교육훈련 등 국방운영 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을 융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 발전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전력 중심의 군사력 운영 개념 구현을 위해서 핵심 첨단 전력 확보 분야입니다. 단계적인 AI 유무인 로봇 체계의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압도적인 한국형 삼축 체계 확충과 전략사람부 창설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분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서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된 핵심 분야 중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과제를 엄선하고 여기에 집중할 것이고 둘째 실현과 체감 전략으로 예산이 뒷받침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야전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변화와 전투력 발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 전략으로 군 내부는 물론 국회, 언론 등과 광범위하게 소통을 해서 국방혁신 4.0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방혁신 4.0을 통한 국방 차원, 국가 차원의 기대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국방 차원에서는 북핵 미사일 위협 등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보강이 되고 또 첨단 과학기술과 국방력의 상호 발전적 제도가 정착되며 인공기능 기반의 무인노버 전투체계를 통하여 미래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기대 효과는 국방과학기술 전문의 인력 양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국가 소유를 충족시키며 민간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된 국방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매월 추진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또 올해 연말까지는 어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작성을 목표로 매월 국방혁신 4.0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계획을 구체하고 정책 세미나와 포럼, 설문조사와 슬로건 공무원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동시에 장병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마상현 군구조 개혁 추진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